마을 유튜브 연주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양학의 현재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2020 교양학 축제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평일 저녁 7시 30분 주말 저녁 5시에 KBS 클래식 FM을 통해 전국에 중계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BS 클래식 FM KBS 클래식 FM KBS 클래식 FM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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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